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소희야! 아니 여기까지 갔을 때마다 너는 멀쩡한 얼굴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얼굴을 왜 해? 아 나 사진 찍는 줄 알았잖아! 그 나왔어 나? 나? 카메라 바꾸고 지금 이상해 영상 찍는데 나 브이앱 진짜 오랜만인데? 어떡해 근데 괜찮아? 괜찮죠? 인터넷에 쓰는 것도 많잖아 맞긴 해 그래도 예뻐 괜찮아 네 너는 너무 웃음이야? 응 웃음 보ney 보ney